차를 구했어 나갑시다 우리 오케이 아 내가 뚝배기 좀 구해야되는데 근데 머리 조심하세요 뭐라고요? 머리 조심하세요 그렇게 구해야된다니 머리조심하라니까? 네 머리조심 갑시다 아니 인스총님 왜그래요? 아 오빠가 운전하실래요? 오케이 그냥 한번 믿어볼게요 저를 한번 살려주셨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빠 아니라서 운전 못하겠는데 싸도돼요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기록해 버기타고 있으면서 머리 때리짐? 어? 아아bod학ㅋㅋㅋㅋㅋ 진짜 인성뭐야 나 이 사람 야 빨리 빨리 죽어 아 미안 아 미안 아니 나는 버기타면서 안 될 줄 알고 어떻게 아니 진짜 인성 집이네 와 바로 죽네 아 진짜 몰랐어 아 진짜 몰랐어 진짜 아 오빠 키트 있어요? 그거 구상 있어요? 아 없어요 아 진짜 하나도 없어요 구상? 진통제 하나밖에 없어요 아 진짜 하나 구상 하나 드릴게요 와 인성보소 진짜 이거 드세요 구상 아니 레드도트 이런거 없어요? 네 없어요 제꺼밖에 없어요 갑시다 와 진짜 인성진 인성상타 진정 아니 키트 내꺼지 키트는 내꺼지 내꺼 와아 뚝배기로 대가리를 깨버리지 않나 무서워 때려놓고 뭐 키트 하나 던져놓고 뭐 4일 동안 다 챙기고 아 너무 웃겨 키트 엄청 지릈네 우후 우후 도움말 아끔 이브 은유 남자들 감사합니다.